나의 성공, 경험, 실패, 경험, 나만의 강점을 묻는 게 이 직무상, 이 사람이 정말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사람인가를 묻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의 성장 배경,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묻는 이유가 이 산업에 대한 걸 검증하기 위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 위로 묻는 거, 직장 동기, 수많은 직장 중에 왜 우리 회사에 왔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형입니다. 오늘은 취업의 우선순위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뜻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요, 직무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축구팀을 예로 드려볼게요. 자, 축구선수가 하고 싶어. 자, 여러분들은 축구선수를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저 오늘부터 축구선수 할래요, 그러면 축구선수가 됩니까? 아니죠. 축구팀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지 포지션을 결정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직무입니다. 직무를 결정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강점, 경쟁력입니다. 내가 골을 잘 막는 사람인지, 골을 잘 넣는 사람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볼 배급을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미드필드를 하겠죠. 내 강점에 따라서 나의 직무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직 내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먼저 결정한 뒤에 어떤 필드에서 뛸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산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산업군에서 이 직무를 수행할지, 산업을 결정한 핵심 요소는 뭘까요?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24시간, 365일 이 일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워라벨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건데요. 워라벨을 잘못 이해하면 퇴근하는 순간 여러분의 일에 대한 고민이 끝! 그리고 이제부터 내 생활의 시작!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 자체가, 내가 속한 산업 자체가 나름 즐거워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화장품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근데 건설을 살아갔어. 그럼 당연히 퇴근 이후에 딱 끝나겠죠. 근데 건설에 진짜 꽂혀있는 사람이 내 동료야. 얘는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계속 공법을 연구해. 지금 반대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정말 건설에 관심 많은 사람이 화장품 회사에 왔어. 퇴근하고 나서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워. 자, 이런 사람하고 화장품 회사 다니는데 퇴근하고 나서 화장품 가게들 들어가서 새로운 화장품에 뭐가 나왔는지 경쟁사에 뭐가 잘 파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해. 자, 난 이게 그냥 즐거워. 일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3년 뒤에, 5년 뒤에 승진이 빠를까?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더 의미 있는 보상을 받을까? 자,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어떤 필드에서 뛸지 이 필드를 축구로 얘기하면요.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축구선수가 됐어. 그 다음에 프리미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뛸지 아니면 독일 분데스그리그에서 뛸지 아니면 한국 K리그에서 뛸지 이런 리그의 특성이 다 있어요. 그거를 내가 가장 나에게 잘 맞는 리그를 찾는 거 그 영역을 찾는 것이 산업군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할 게 뭐냐? 직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속 팀입니다. 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지 첼시에서 뛸지 아니면 전북 현대에서 뛸지 이런 리그에 따른 나의 팀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고려해둔 핵심 요소가 뭐냐? 복리우생 맞습니다. 연봉도 맞아요. 복리우생도 맞아. 다 맞아. 근데 이거를 통칭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요소에 우선순위 가치관을 두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연봉도 중요해요. 복리우생도 중요해요. 교육 시스템도 중요해요. 성장하는 사업인가도 중요해요. 다 중요해. 어떤 분의 집이 가까운 것도 중요해.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그 다섯 가지 중에 그 많은 요소들 중에 단 한 개를 꼽으라면 의사결정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회로에 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답변하실 수 있어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 직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가장 먼저 뭐죠? 직무. 그 다음 뭐예요? 산업. 그 다음 직장.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무는요. 내가 영업이나 마케팅을 한다 칩시다. 화장품 산업계에서도 할 수 있고요. 자동차 산업계에서도 할 수 있고요. 건설업계에서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산업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자, 건설업계라고 칩시다. 건설업을 결정했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건설 회사들이 있습니다. 직무를 결정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산업군이 여러 개가 있어. 산업군까지 결정해서 그 안에는 수천, 수만 개의 기업들이 있어요. 자, 내가 자소서를 수천, 수백 군데에서 쓴다 한들. 여러분, 다 떨어지죠. 왜 그래요? 전략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기업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거꾸로 해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1승을 해도 이 기업은요. 이 산업에 핏한 사람, 이 사람에 잘 맞는 사람, 또 이 산업에서 어떤 특별한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가보면 기업이 원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직무 강점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산업에는 얼마나 관심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라고 묻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의 성공 경험, 실패 경험, 나만의 강점 묻는 게 이 직무상 강점. 이 사람이 정말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사람인가를 묻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의 성장 배경,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묻는 이유가 이 산업에 대한 거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의 지원위로 묻는 거, 직장 동기. 수많은 직장 중에 왜 우리 회사로 왔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해 되시죠? 많은 분들이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직장을 먼저 보시고 그 직장에서 마치 이런 산업인 것처럼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여기에 나를 끼워 맞춰. 나는 관심도 없고 그동안 준비한 적도 없어. 거기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나를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직무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뽑으니까 여기에 나를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없고 내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직무를 가장 먼저 뭘로? 강점으로. 그 다음은 산업. 뭘로? 관심사로. 그 다음 직장을 가치관으로 결정하시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과정에 내가 뭔가 실수로 했어. 어딘가 아무리 내가 한다고 했는데 계속 떨어져. 계속 광탈이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이 프로세스와 이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했는데도 떨어진다 그거는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와 산업과 직장의 순서대로 나의 경험을 만들어 가시면 짧은 시간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장 성공적인 취업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와 커뮤니티와 스트리밍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이 프로세스로 오래 취보를 하시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형이 시키는 대로 하자.